와우 반가워요 반가워요 많이 편해진 것 같아 되게 시간이 훌쩍 빨리 가는데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떨려 그게 아쉬워요 시간 빨리 지나갔으니까 맞아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요 저 저번에도 정말 재밌었는데 이번에도 확실히 재밌었어요 이번에도 뭐 좋습니다 댓글로 한번 볼까요? 네 비행기에서 뭐 먹는 거예요? 케이크 그때 이후로 다시 처음인 거잖아요 우리 학교 갔을 때 아 저희 덕성견들로 다녀왔어요 엄청 많은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일 네